서울 중구 성동갑은 요즘 뜨는 동네인 성수를 비롯해 마장, 용답동 등 성동구 13개 동이 포함된 선거구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는 이른바 한강벨트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. 직전 선거인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지난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성동구 총 투표수는 19만 7,240표입니다. 이 가운데 중구 성동을인 금호 옥수를 빼면 15만 1,527표. 중구 성동갑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표가 7만 7,948표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대표의 6만 6,356표를 1만 표 넘게 이겼습니다. 자세히 살펴보면 성수동 일대와 아파트 단지가 많은 행당동 일대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반면 상대적으로 노후주택가가 밀집한 용답 성동동 일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우세했습니다. 대선 3개월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. 중구 성동갑의 총 투표수는 9만 9,849표. 이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용길 후보를 2만 2천 표 이상 앞질렀습니다.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앞섰던 용답과 성정동에서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해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방선거 성동구청장 선거를 보면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. 총 투표수는 10만 5,562표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6만 1,053표를 얻어 국민의힘 강맹웅 후보와 2만 표 가까이 차이를 냅니다.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중구 성동갑은 여야 양자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일치감치 단수 공천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. 같은 지방선거를 두고 시장과 구청장 선거에서 판이한 결과를 냈던 중구 성동갑에서 양 후보 대결이 본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. btb뉴스 이재원입니다. btb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b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